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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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을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저는 황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 많이 하려고 오지 않으셨죠 가볍게 공부는 조금만 할 거고 첫 수업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좀 할 거고 제가 뭐 이제 수업 중에 1년 동안 공부할 때 홍보라든지 제 자랑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할 건데 오늘 첫 수업이니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설명을 좀 할 테니까 1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는 부동산학개론이 뭔지 단원이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한 번 줄거리 이해를 한 번 할 거고 마지막 한 교실은 내용 조금만 배워도록 할게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일단 32회 우리가 이제 한 10일 전쯤에 시험을 봤어요 32회 시험을 봤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가 이제 2021년도니까 얘가 32회에요 우리 시험이 얘는 그러면 12를 더하면 되겠네요 매년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는 2022년도니까 12를 더하면 33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거나 공부할 때 까먹을지 모르니까 12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 자 32회 시험을 잠깐 보면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언제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학계론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점집 가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찍진 않아요 미래를 예상하려면 과거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추세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분석할 때는 과거의 역사를 잘 확인해서 미래를 예상하게 되는 건데 자 기출 분석을 잠깐 해보고 부동산학계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좀 볼게요 그리고 교환을 받으셨는데 이건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할 때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활용하시도록 해요 가능한 제가 도움 되라고 꼼꼼히 적었으니까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부동산학계론의 차례를 보니까 여덟 단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될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와서 해야 될 건 이걸 외워야 돼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 목차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 이걸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신 학자들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부동산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앉아서 막 뭘 외우기보다는 아 부동산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조금씩 집어넣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풀이 할 때도 전체 단원이 나와 있는 걸 머릿속에 끄집어 내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외울 거고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문제는 거의 고르게 배치가 돼요 거의 고르게 나오게 되고 노란색 칠해져 있는 단원들이 있는데 얘들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에요 나머지 1단원 총론이나 3단원 4단원 7단원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단어의 뜻만 알고 열심히 반복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70% 이상 정도는 근데 노란색 단원은 특히 첫 번째 야 학계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고비가 오는 단원이 경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제 알아갈 거 같다 라고 하다가 5단원에 가면 투자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한번 좌절을 겪는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까지를 알아야 금융론과 감정평가로는 앞에 내용을 다 알아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또 어렵게 느껴져요 자 이런 노란색 칠해진 단원은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우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서 넘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만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틀려요 나중에 가서는 야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틀린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단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경제론과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로는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계속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는 게 뭔지도 한번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 어찌 됐거나 경제론 투자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암기해서 넘어가면 마지막까지 계속 공부는 계속 하는데 틀려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걸 반복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러한지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좀 더딜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점점 이해하면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완전 줄어들어서 훨씬 더 가속력이 붙어서 성적 오르는 게 빨라요 암기는 처음에는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 31회 32회 이렇게 출제된 걸 보면 작년엔 좀 31회가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민법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고 작년에 학계론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반대로 민법이 좀 어려웠고 민법이 좀 어려웠고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학계론이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간 사람들을 보니까 민법은 좀 어렵게 나와서 공부를 좀 적당히 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민법은 한 45점에서 50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유가 학계론이 좀 평이하다 보니까 70점 이상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충을 해 주다 보니까 충분히 합격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올해가 학계론이 쉬었으니까 내년은 학계론이 좀 어렵게 나오겠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1년 공부해서 한 번 시험 보는데 도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계론이 좀 어렵고 민법이 쉽게 나올 거니까 민법만 파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민법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만에 하나 민법이 어렵게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조그만 사람이나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학계론에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1차 공부는 항상 학계론과 민법을 두 개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제 민법 공부 하셨죠? 잘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됐거나 1차 과목은 민법과 학계론이 있는데 두 과목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시험 봤을 때 단 한 번도 32회까지 32번을 시험을 봤는데 민법과 학계론이 둘 다 어렵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둘 다 평이하게 중간 정도 난이도가 나오거나 한 과목이 많이 어려우면 한 과목이 많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반드시 좀 인식을 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되고 자, 단원마다 좀 고르게 출제되었고 노란색 칠해져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단원이 경제론이었어요 자, 경제론을 보니까 여섯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투자론을 보니까 여섯 문제 출제가 됐고 금융론이 여섯 문제 감정평가가 여섯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24문제예요 24문제면 60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못하고 합계론을 접근할 수는 없어요 암기만으로 합격 점수를 안전하게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언제나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를 좀 이해하고 접근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는 이제 나중에 많이 볼 거고 기출 문제를 풀게 될 때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 볼 거고 자, 32회 시험 총평을 잠깐 보면 3년 중에서 가장 평이하게 나왔어요 학계론이 좀 쉽게 나와서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좀 확인하겠지만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다 가입하세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뭐 나쁜 얘기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뭐 어렵지 않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하셔서 이따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또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 보면 뭐 80점, 90점, 95점 이렇게 합격한 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관적으로 선생님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 문제가 22문제, 10문제 나왔으니까 총 32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난이도 최상의 문제, 8문제는 버려도 괜찮은데 32문제에 해당되는 건 80점에 해당돼요 80점 난이도 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지문이 거의 바뀌어지지 않고 전에 나왔는데 한 2년 전에, 3년 전에, 7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건 난이도 하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되거나 은용되어서 답으로 출제된다면 이건 난이도 중 난이도 상은 나왔던 기출문제를 종합해서 여러 개를 합쳐서 꼬아놨거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 상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문제 20점에 해당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합격 점수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80점이 최고 점수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고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럼 다시 또 이제 눈치를 채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있어서 모든 과목이 그래요 학계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전에 나왔던 문제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공부해 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 점수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업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기출문제를 계속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겠지만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내가 잘 알아들었다고 해서 합격은 못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잘 알아들어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합격을 못해요 근데 내가 또 알아듣는 게 진짜 알아듣는 건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스스로 그런 검증을 안 해요 그냥 수업은 알아듣겠어 그냥 이런 편한 느낌만 갔는데 실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논리가 없거나 아니면 문자를 해석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이건 공부를 1년하든 2년하든 3년하든 합격하기 어려워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되고 이 기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목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잘 알아듣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강의를 제가 선생님 걸 다섯 번을 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 타이밍에 무슨 농담하고 이 타이밍에 뭘 얘기할지는 다 알아듣는데요 근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럼 헛헛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문제와 연관 지어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어 내가 알아듣고 있구나 근데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안 풀리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공부를 잘 못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장님이나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 수험에 이제 평균적으로 합격 기간 시간을 재보면 한 2년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삼수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타고나길 유전자가 학습 능력이 좀 없게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건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야 뭐 옆집 아줌마 저기 뒤에 할머니들 뭐 야 6개월 1년 공부해서 합격했대 동영상만으로도 합격했대 거짓말해요 사실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오래 했는데 그냥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님분들께서 전에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커리큘럼도 알고 야 이 타이밍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야 이렇게는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야 이 선생님 좋더라 야 이때는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했으면 합격을 했어야 돼요 합격을 못 한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따지고 보면 우리 소고기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은 소고기가 3등급 5등급이에요 제가 제가 1등급 2플러스에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장 잘 공부했고 많이 했고 어? 저 선생님 한번 공부해가지고 뭐 가르쳐주면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매년 10배 이상 20배 이상 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니까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고 어? 경험이 많은 합격생 합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찌됐거나 그래서 얇은 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할 때 우리 공부는 어? 듬묵직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절대로 선생님들이 나쁜 조언을 하진 않을 거예요 가장 물론 이제 검증할 필요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랑 삼아서 뭔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서 어떤 진실됨과 그런 게 느껴진다라면 한번 나도 해볼까 그렇게 해봐서 어? 느낌이 와가지고 잘 된다라면 아마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 보람내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32에는 뭐 수업 중에 공부했던 내용들만 잘 내 걸로 만들면 80점 이상 고득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자 우리 이제 계산문제가 있어요 학계론에 어? 평균적으로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 최근 4년간에는 9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계산문제 나오면 이제 사람들마다 어? 나 계산 어? 싫은데 너무 싫은데 학창시절에 수학 하나도 못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 학창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다 수학을 잘했다 이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A분의 B라는 분수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제가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설명을 열심히 듣고 이해해서 하라는 대로 반복해서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연습을 못 해가지고 이 중요한 계산문제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9문제 10문제가 출제될 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4문제에서 5문제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역시 32에 나오는 동안에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숫자만 바뀌어서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9문제에 10문제 중에서 4, 5문제는 언제나 출제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버리더라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연습할 거고 숫자만 바꿔 나왔을 때 계산기 가져가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도 하나씩 구입하셔서 학교는 시간마다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갈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쌀찍 계산기 알죠 한 13,000원 12,000원짜리 정도 이 정도 사셔서 구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32회 때는 80점 이상 고득점 얻기에 충분했었고 자 계산 문제가 보니까 역시 뭐 고르게 출제되었고 다시 얘기하지만 5문제 정도는 수업 중에 제가 잘 설명을 할 거고 뭐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반복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이게 10점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론 문제만으로 60점을 안정적으로 맞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25점 정도가 출제되는데 75점 중에 거의 다 이론을 맞춰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 문제만 가지고 60점을 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잘 가르쳐 줄 거고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했어요 서울대에 나왔고 아 그럼 뭐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수학은 상위권인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극상위권이었어요 죄수없게 느껴지겠지만 어찌 됐거나 수학을 열심히 해서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차근히 초등학교생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자세히 풀어줄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은 수업 듣고 잘 이해하고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투자론 감정평가론 올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단원이에요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 어려운 단원인데 사람들이 어려운 것만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공부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래요 어려운 게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 막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투자론과 감정평가론 어려운 단원이 가장 평이하고 난이도 핫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라고 해서 어려운 걸 파고들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한 덩어리의 단어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단원이 있을 텐데 단원 덩어리를 포기하면 안 되고 언제나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기본 내용들은 꼭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단원이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기본적이고 중요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은 꼭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워서라도 내 걸로 어떻게 만들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필수선은 기출문제집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집을 잘 풀어내기 위한 거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집이고 올해도 역시 40문제 중 37문제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고 두 문제만 책에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뭐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최상의 문제로 그냥 틀려도 우리가 합격하는데 아무 관련 없는 두 문제였으니까 세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잘 봐야 되고 기출문제집을 풀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까지 이론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집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자랑 좀 한다면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를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쪽집게 백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특강집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백문제를 뽑아서 이 백문제는 무조건 다 100% 이해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합격한다 라고 하는 쪽집게 백선이 있는데 백문제 중에서 38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뭐 이따가 이제 나중에 밴드 오셔서 확인해 보시거나 나중에 제가 이제 32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건데 많이 나왔다 그래서 백선만 충분히 봐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백선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백선을 이해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공부했던 걸 마지막에 최종 정리한 거니까 사실 백선만 공부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백선에 압축해 가지고 마지막에 파이널을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자 라는 내용인 거고 뭐 이제 쪽집게 백선 핵심 키워드 특강집도 있고 계산문제집도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하면 100% 나온 거예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100% 100점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잠깐 보면 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열심히 제가 ppt 만들었으니까 한번 잠깐 확인해 보면 32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뭐냐 이거 공지라는 건데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쪽집게 백선의 5번에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 공지인데 이것도 틀리게 냈던 지문이죠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왔던 지문인 거고 뭐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할 거냐 라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은 경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은 경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나올 거냐 옳은 지문으로 나온 답이었고 그대로 거미집 이론에서 이건 뭐 제가 항상 이거 틀리면 떨어질 거다라고 수업 중에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딱 보자마자 한 10초면 풀어내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역시 출제가 됐던 거고 이게 무슨 형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문제였고 자 이건 뭐 거의 그대로 나왔죠 역시 제가 이제 수직선이면 수직선 알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수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 그래서 제가 야 완전 비 내린다 비 내린다라면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릴 거니까 그래서 완전 비 내리는 것이 수직선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답으로 오른 걸로 나왔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고 완전 비탄력에 대한 내용이 답으로 나왔던 거고 자 이 문제는 뭐 보너스로 쉽게 나왔던 문제인데 자 베버라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시장론에서 16명이 학자를 외워야 돼요 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고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가 이렇다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자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베버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베버는 수송비가 운송비죠 수송비 인건비가 노동비죠 직접 이익을 얘기했던 비용 최소가 되는 것은 베버가 얘기했다라고 그대로 나온 거고 자 이 문제는 사실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15년 전에 한번 잠깐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원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공식은 좀 복잡해요 루트가 들어가고 루트 나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루트 이런 거 활용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해해 주셨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 올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 이런 건 뭐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예상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찍기를 잘 해가지고 예상을 많이 했다 적중률이 높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예상하는 거지 과거를 분석해서 예상하는 거지 내가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잘 찍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최근에 계속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32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행법 제도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토지 초가이득세 토지 초가이득세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고 시행되고 있지 않니 한 거 개발권 양도제 역시 개발권 양도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였고 종합부동산세 이건 알고 있죠 조세정책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거 이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있고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지자체에 낼 때는 지방세라고 하고 정부 중앙에 낼 때는 국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 이제 아직 해가 안 지났으니까 올해 정부 정책 주택 정책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좀 했으나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좀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였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높을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클 경우 투자는 채택된다 이런 질문이 역시 기본적으로 나왔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성과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접점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지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성에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똑같은 지문이 답이었고 자 이것도 뭐 똑같은 거죠 내부 수익률에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여기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가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온 지문이었고 MPTV가 누가 부담하냐 누가 위험을 가져갈 거냐 CMO와 MPTV가 누가 위험을 가져갈 거냐 똑같은 지문이 답이 나왔고 STP, STP 똑같이 나온 거였고 흡수율 분석 이게 틀린 지문이었는데 민감도 분석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 대신에 흡수율 분석이 틀리게 나왔던 거였고 정률법 여기 정률법은 어떻다 정률법은 비율이 일정하고 감가액은 줄어드는데 이게 똑같이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고 그렇대요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자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잘하시면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걸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효율적인 공부가 안 돼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하나의 선생님이 처음에 신뢰가 됐다라면 믿음직스럽고 내 판단이 충분히 검증해봐서 이 선생님으로 공부를 같이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마지막까지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 검증됐다는 건 뭐냐면 검증을 얘기할 때 내가 판단 능력이 잘 모르겠다 이 선생님이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모르겠다라고 할 때 김포중앙학원에 계시면 검증된 선생님이에요 그만한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거고 아무나 여기 와서 강의하진 못해요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학원은 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좋은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키려고 전국 1등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인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틀린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시는 선생님이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에 의해서 야, 나는 저 사람 보면 꼴배기 싫어 죽겠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인 상황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면 빠르게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다른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괴로워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공부하는 건 비율적이에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오는데 이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원비를 냈을 테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1년이라는 시간의 가치예요 1년에 대해서 내가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지나갔을 때 야, 적당히 가서 일만 하더라도 1년 동안 일했으면 내가 5천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버리고 와서 공부하는데 야,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10만 원이 더 비싸냐 싸냐 이거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좀 더 크게 시간의 가치를 좀 따져보시면서 검증하셔야 되고 자, 부동산학개론 시험 대비 한번 잠깐 보면 자, 부동산학개론은 개론이라는 건 부동산학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 있는데 이 개론이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을 한쪽을 파고들어서 기프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얇게 넓게 전체적인 이해와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학문을 개론이라 그래요 깊이 공부하지는 않고 범위가 넓어요 넓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를 깊이 파고들지 않고 적당한 수준까지만 아, 이런 게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항상 끝나는 학문이 개론이라는 학문이에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많은 걸 공부하고 우리 여섯 과목 중에 많이 공부하는 과목이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 학계론, 공법이에요 이 세 과목은 다른 시간보다 수업이 좀 더 많을 거고 공부하는 양이 좀 많아요 부담이 좀 될 건데 좋은 선생님들이 잘 열심히 가르쳐 줄 거니까 어찌 됐거나 용어가 많이 나오고 개념도 많이 나오고 응용된 지문들도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용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살면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만화책도 한 번 안 읽었고 소설책도 한 번 안 읽은 사람이 이런 용어를 어이가 어이력이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단어를 설명해 줄 때 꼼꼼히 잘 체크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면 집에 가서 네이버도 찾아보고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단어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기론에서 나오는 단어가 모르겠으면 찾아봐야 돼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그게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이 뭔지 찾았고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응용된 지문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재원은 못생겼다 이렇게 딱 했어요 느낌이 오죠 황재원을 딱 보니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바로 판단이 돼요 사실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거나 예를 들어서 황재원은 못생겼다고 해보죠 네, 못생겼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금방 답으로 나오면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황재원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역겹다 이렇게 나오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지문이 그 지문이었어?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서 응용된 지문이 나오니까 뭔가를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딱 외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자, 수업은 체계적으로 강의에 따라서 진행될 거고 이건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과정으로 잘 수업을 진행할 거고 수업을 듣고 언제나 아까 문제와 연결한 학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 시험마다 문제풀을 할 거예요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는 11월, 12월 달에는 짧게 우리가 그냥 이제 OX 지문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1월 달부터는 오지선단 문제를 매 수업마다 수업을 듣고 10문제씩 줄 거예요 그러면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해설강의까지 수업 중에 할 거예요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못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이해는 했는데 내가 문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 라고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연습을 계속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공부할 때는 이론만 공부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가든 5월달에 가든 7월달에 가든 9월달에 가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요 언제나 공부한 걸 문제와 연결을 줘야 돼요 이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출문제집이에요 한 단어를 공부했다면 공부한 내용을 기출문제에 접목시켜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중요하다 계산문제도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잠깐 좀 제가 얘기를 한 번 해보면 우리 목표는 여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80%는 합격하실 수 있어요 11월 첫 강의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집에서 동영상이 아니라 학원에 나오셔서 공부하고 있다 합격을 반드시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럼 20%는 떨어지냐 떨어질 수 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 정도는 타고난 유전자든지 아니면 학습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공부하다가 뭔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공부를 좀 못하게 되는 개인적인 사정들도 생겨서 다 합격은 못하겠지만 어찌 됐거나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합격하시길 바라는데 자, 동차 합격이 목표일 거예요 잠깐 좀 얘기하자면 동차라고 한다면 1년 동안에 1차 2차 같이 공부해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시간 투자해서 학원에 나오셨고 11월 기강 때부터 앉아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그럼 얘를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뭐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주구장창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것이 합격하는 거 목표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서울대 간 사람 공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나 다른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공부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싫어할 거예요 노는 게 더 재밌죠 사실 저도 노는 거 골프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찌 되거나 계속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뭔가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 스스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럼 의지는 타고나는 거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인지 이걸 한번 따져본다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의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속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면 의지를 만들어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 의지가 강력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단순히 이제 1차적인 목표는 합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합격하는 이유가 뭔가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집에 가서 스스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공부를 왜 하는지 왜 합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표는 합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합격 후에 내가 돈을 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거나 삶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건지 뭔가 내 스스로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의지가 강력해져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1년 동안 버티기 쉽지 않아요 1년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학창시절 지나서 학창시절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매일 3시간 반 4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해야 돼요 한두 시간씩 특강 때 보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체력도 만만치 않고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목표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면 동차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것이 정말로 합격하는 게 좋은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단순 암기가 있고 이해를 하고서 암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차피 우리는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가 공부예요 사실 암기하는 게 암기에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공부인데 단순 암기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건 뭔가를 내가 덩어리로 큰 논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걸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 이해를 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뭔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왜 그렇지 우리가 영어로 why라 그래요 왜 그렇지 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내 스스로 근거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타당성이라 그래요 타당성은 그 얘기가 옳으냐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이해가 된 거고 이게 내 머릿속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지문들이 나왔을 때 야 이 근거가 맞으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건 틀리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고 단순 암기는 딱 그것만 어 이거 나오면 이거지 이거 나오면 이거지만 하고 문장이 응용해서 나오면 아 그건 이거였어? 이건 이거였어? 다 해석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좀 배울 건데 잠깐 좀 얘기한다면 단순 암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가격이 있고 우리 오늘 공부할 거니까 잠깐 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수요 곡선이 있어요 단순 암기는 어 딱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뭔지도 해석을 안 하고 어 그냥 얘가 이렇게 생겼네 오른쪽이 내려갔네 어 그러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갔네 하향 형태네 아 그러면 수오하 이렇게 외워요 수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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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쉽게 느껴져요 어 간단하네 단순 암기는 그냥 수오하 이렇게 외우면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편해요 내가 알았다는 착각을 얻어요 어 수오하 이거 알았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죠 수요 곡선은 좌상향 곡선이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수오하만 가지고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곡선은 좌상향이고 어? 오른쪽 우측이라고 할 수 있죠 우측이 하향인데 좌상향이라고 나왔어 어 이거 틀렸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으면 왼쪽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좌측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 비싸면 안 사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얘가 이렇게 만드는 건 맞아? 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 이걸 푸는데 이렇게 단순히 외워서는 안 돼요 그럼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잠깐 좀 제가 이해를 시켜 드려 볼게요 이해가 뭔지 먼저 그래프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화살표라는 거 있죠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P는 가격, 프라이스의 약자고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화살표됐으니까 얘는 Q라고 쓰는데 이건 수량, 양, 퀀티티를 얘기해요 오른쪽 가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이 올라가면 가격이 커지고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우측 가면 양이 많아지고 좌측 가면 양이 적어지는 걸 이 그래프로 한눈에 보려고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가격은 상승하고 내려가면 가격은 하락하고 우측 가면 양은 증가하고 얘는 양을 얘기해요 좌측 가면 양이 감소해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여기와 여기 있는 두 점의 관계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수요곡선 그러면 수요곡선을 봤더니 수요곡선은 수요법칙을 곡선으로 표시한 건데 우리 소비자, 경제인은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비싸면 안 사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이걸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비싸면 이라니까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비싸면 왼쪽 가니까 안 산다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 커질 때 줄어드는 거네요 이런 관계를 하나가 커질 때 줄어드는 관계를 커질 때 줄어드니까 반비례라 그래요 커질 때 커지면 비례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 반비례 곡선이에요 반대로 해석해도 가격이 내리면 반대로 사겠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하겠네 역시 반비례예요 반비례 곡선은 오른쪽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기면 반비례구나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서 덩어리로 얘가 처음에는 공부할 때 좀 복잡해 보여요 얘는 간단하잖아요 수호화 수호화 이렇게 외우면 그냥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공부하시면 안 돼요 덩어리로 그래프가 뭔지 왜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이 된 건지 수요법칙이 뭔지 이걸 덩어리로 이해해서 이걸 하나를 이해하면 이런 지문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곡선은 반비례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얘가 올라갈 때 커져야 돼요 비싸면 증가하는 건데 이건 오른쪽에 올라가는 건데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사야지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좌상향이든 우하향이든 똑같은 말이고 비싸면 안 사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비례 곡선은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라고 해석해야 이 지문을 맞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 지문이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러면 결론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오른쪽이 내려가면 다 여기와 여기 있는 값이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럼 학계론에서 이런 지문들이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위험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가치와 위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으니까 어 부동산이 위험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입찰지대 곡선에 지대가 있고 여기에 중심지와의 거리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것도 오른쪽이 내려갔네 그럼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토지의 임대료가 떨어지겠네 이런 지문들을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어찌됐거나 학계는 공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단순함기가 처음에 단순하게 쉽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이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스로 왜 그런지 그러면 이해를 잘하려면 내가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돼 이해를 잘 시켜주는 선생님을 이건 여러분이 검증해야 되고 물론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선생님은 자기 다 잘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능력은 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저도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할 거고 이해한 다음에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복습하시면서 이해한 덩어리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오래가고 적은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 부동산학계로는 이제 공부는 우리 강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지금 뭐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힘들 때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걸 끄집어내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제 수업은 PPT 수업으로 PPT 교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항상 PPT를 제가 열심히 작업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원활한 수업과 가장 압축된 내용들 여러분에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딱 집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서 시간을 줄이고 제가 설명은 이걸 중심으로 PPT를 중심으로 잘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어떤 분은 야 그러면 책은 왜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교재를 쓰진 않을 거예요 교재는 참고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가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을 건데 기본서는 내가 PPT로 공부한 단어를 좀 더 깊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싶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서를 그 단어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거고 근데 기본서는 우리 시험에 32년 동안 나왔던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자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한 번도 안 나온 것들도 수두룩해요 그런 걸 내가 구분도 못하는데 읽는다고 해서 합격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기본서는 항상 참고서 용어로 내가 필요한 걸 한번 좀 읽어보겠다는 내용으로 삼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야 될 이론서는 수업은 PPT 교환으로 이제 입문서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교환을 좀 출력을 해 줄 거예요 학원에서 그 출력한 걸 모아서 여러분이 써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요약집 요약집으로는 이론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약집이에요 기본서가 아니에요 제가 출간한 요약집을 바탕으로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읽으면서 이론을 정리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문제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제 기출문제제 자 PPT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확인학습 문제가 있을 거니까 확인학습 문제 아까 내용을 문제와 연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당일 한두 시간 정도는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당일 당일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집에 가서 생각 없으면 뭘 배운 것 같은데 뭘 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죠 확인학습 문제를 펼쳐서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열 문제 중에 여섯 문제 맞췄고 네 문제가 틀렸네 왜 틀렸는지를 집에 가서 꼼꼼히 다시 공부하면서 이걸 찾아내는 작업을 여러분이 한두 시간 투자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수업의 목표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서 이걸 100% 다 내 걸로 만드는데 어려운 문제 주지 않아요 항상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면 100%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할 거니까 매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당일날 하는 게 좋아요 당일날 계획 잡을 때 한두 시간 정도 복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1차와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가 중요해요 1차를 합격해야만 2차가 의미가 있으니까 동차로 준비했는데 1차 떨어지고 2차만 합격하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불합격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년에 그러니까 1차를 해야 돼요 1차를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1차 점수를 쭉 공부하다가 7월달까지 1차가 안 나오면 5, 6월달만 되면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해져요 2차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나중에는 1차만 공부할까 2차 포기하고 내년에 2차 할까 이런 생각해요 분명히 2차 합격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 가능성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차만 해야 돼요 그래서 3월달까지 1,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2차 공부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공법, 세법 이런 거 떠들려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2차 선생님은 공부하라고 하죠 무시해요 내가 하라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다 민법과 학계론이어야 돼요 1차 그래서 걔들이 좀 안정적으로 점점 나와야 그 다음부터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1차는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쉽게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단순함기가 없고 덩어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많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차 과정은 사실 특히 공법은 이게 행정절차법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국장이 하라고 해서 시, 도지사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한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런 건 그냥 단순함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잘 근거를 얘기를 해주겠지만 어찌 되거나 절차라는 건 이유 없이 그냥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함기가 많아요 2차는 그래서 단순함기가 많지만 1차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면 오래 가니까 처음에는 1차를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강의는 순서와 체계가 다 있어요 제 강의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딱 들어와서 어 다 이해하겠다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수업하는 건 첫 수업에 했던 내용을 아 이해한다는 전제 80% 이상을 이해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해줬으니까 하나 더 설명해도 되겠다 이걸 이해하면 더 이걸 합쳐가지고 더 설명해도 되겠다 이렇게 항상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인문강의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죠 11월 12월 2개월 단위로 한순환 처음 두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해요 다 모든 과목이 그러면 12월달 강의를 시작했으면 12월까지 들어야 학교론은 뭔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월달 수업을 들었으면 2월달까지 들어야 내가 뭔가 학교론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몇 개만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항상 한순환을 처음 두 가지 다 들으려고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무조건 내가 결석했다 아파가지고 못 왔다 그러면 다음 수업까지는 동영상으로 듣고 학원에 가입하시면 다 동영상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서 그 다음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난이도와 체계를 조절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가르쳐주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카이 나오고 연구대 서울대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충분히 다 해서 소환해 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나는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가르쳐주면 좋겠다 아 그런 사람은 다른 선생님 찾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다 우리 학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기준 잡는 건 평균적으로 학습 능력이 높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수업을 해나가니까 처음부터 다 안 가르쳐줘요 어? 어디선가 이런 내용 있는데 또 재수생 뭐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됐다고 이렇게 궁금하면 찾아오면 제가 다 설명해줄게 개인적으로 내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자 수업만 충실히 이해해도 고득점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학개론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다 합격하실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학개론만 잘하면 합격하냐 그렇진 않아요 6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과목의 시간을 다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학교로는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단순함계 한다면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다른 과목처럼 근데 이해를 딱 하면 덩어리를 하나 딱 이해해 놓으면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응용된 지문들까지 다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만 제대로 딱 이해하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 공부할 때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학교국에 보면 밴드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도 그런 과목이고 뭐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정확히 했다면 조금 시간으로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이나 동차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기도 해요 자 우리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좀 수식이 시작하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어찌 되거나 이렇게 2개월 단위로 돼 있어요 11월 12월 지금 개념 완성이고 1,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고 3, 4월 달에 유학집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을 공부하고 매 수업마다 문제와 연결 지어서 제가 연습을 시켜줄 거고 이 공부는 다 얘를 위해서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위해서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이해서 이제 이걸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해석해서 이걸 앞으로 주구장창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까지든 뭐든 하여간 할 수 있을 만큼 기출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내 기출문제를 50% 이해했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출문제를 80% 이해했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80%가 넘어가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 하고 내가 좀 더 예상 지문 이걸 플러스 해주는 건데 실제 나왔던 거 말고 이 기출 지문을 응용해서 이런 것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연습하는 것이 예상 문제 7, 8월 달에 공부하는 거고 마지막 9월, 10월은 중요한 시간이죠 여기 있는 시간들보다 3배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험이 가까워졌으니까 이때 공부한 건 시험에 바로 나올 수 있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9, 10월 달에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예요 시험을 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9, 10월 달에는 파이널 이론 정리 이론을 한 번 더 총정리를 딱 할 거고 실전처럼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할 거고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 같은 거 이런 특강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11월, 12월과 1, 2월 달은 PBT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요 마땅한 교재 없고 그냥 가볍게 주어진 프린트물로 줄 거니까 오시면 되고 계산기 가져오시면 되고 딱히 교재가 없어도 공부하기 어렵다 그거 핑계예요 사실 교환이 교재예요 이것만 다 해도 충분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저하고 잠깐 고민을 하시면 상담하시면 제가 잘 설명해 주겠지만 어쨌든 기본서는 이때 기본서가 있을 텐데 이건 참고서용이에요 제가 기본서로 수업하진 않고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할 때 좀 더 알고 싶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 4월 이후에는 유학집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이론서로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유학집을 보면 유학집에 다 있을 거예요 가장 압축되고 이 유학집은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유학집을 읽는 자체가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자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을수록 도움이 될 거고 올, 6월 달에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이제 얘는 주구장창 풀어야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특강집이 있는데 제 이제 특강집이 혼공 시리즈라는 건데 특강 시리즈 특강집이 좀 있고 이론만 정리된 게 있고 기출 지문들만 정리된 게 있고 계산 문제만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활용하시면 어떤 그 부분들만을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빠르게 될 거고 이런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자, 평가단 문제가 있는데 뭐 매주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에요 매주 선생님들이 10문제씩 이렇게 문제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밴드나 유튜브에 올려주고 해설 강의까지 해줘요 촬영을 해서 그래서 매주 밴드에 들어가면 평가단 문제가 올려질 거니까 밴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문제를 좀 더 풀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단 문제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자, 특강짐을 잠깐 본다라면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중간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멍이 뚫려져서 이걸 찾아내는 거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건 뭐냐면 키워드를 찾는 연습하는 거에요 핵심 키워드 우리가 문제의 지문이 이게 나왔을 때 이 지문 전체를 읽었을 때 그냥 읽어 나가요 한글을 읽었어요 열심히 근데 읽었는데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겼는데 맞는 거 같은데 느낌상 감으로만 틀린 거 같은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 지문을 출제자가 낸 이유는 여기를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 키워드를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봤던 사람이나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고 여기에 내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해 낼 때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내가 추론하는 논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핵심 키워드 찾는 거에요 문제가 잘 안 팔려진다 그러면 이걸 꼼꼼히 잘 정리했으니까 이런 특강제 특강은 안 들어도 특강이 있겠지만 역시 뭐 별도로 돈을 내고 들을 거에요 뭐 비싸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구나 특강은 안 들어도 이 키워드 지문 사가지고 여러분이 한 두 권 정도 뭐 비싸지 않을 거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될 거에요 3,000원 4,000원 할 거니까 이런 거 사셔서 스스로 연습하셔야 되고 자 개념 끝내기 지문이 있어요 이제 키워드를 찾았다라면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해석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 문제는 이론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했던 걸 여기서 틀린 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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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지문을 만들었어요 옳은 건 틀리게 틀린 건 옳게 바꿔서 여기까지 비교 지문까지 내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이 지문을 완성한 거니까 이해된 거니까 이렇게 지문 연습을 하는 홍공 두 번째 개념 끝내기 지문집이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백선 백문제를 최종적으로 제가 모아서 여러분한테 제시해주고 적중률이 가장 높고 다른 선생님은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년 중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제는 백선이에요 막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거니까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과거에 분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든 교제고 무조건 100%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100%예요 그 다음에 계산문제집이 있는데 계산문제만 이렇게 이론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계산문제만 엮고 연습 문제도 있어서 계산문제집을 사서 무조건 하루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학교는 시작할 때 한 10분 20분 투자해가지고 계산문제 한 5문제씩 계속 풀어나가겠다 꾸준히 하면 계산문제 큰 부담 없이 재밌게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계산문제를 좀 풀게 되면 나오면 딱 1분도 안 돼서 이거 뭐다 30초 20초에 풀려지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계산문제만 연습할 수 있는 계산문제집이 있고 암기코드가 있어요 3, 4월 달 되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 출력을 해서 다 정리해서 줄 건데 그 전까지는 뭐 딱히 이렇게 계산 암기코드를 프린트로 주지는 않고 그냥 수업 중에 이런 암기코드가 있다 있다 이렇게만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수업 중에 여러 번 같이 되뇌일 건데 이때도 여러 번 그냥 팔짱 끼고 아우 그렇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되뇌이면서 한 번 두 번 같이 외우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부를 따로 집에 가서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업 중에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집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힘드니까 그냥 대충 듣고 집에 가서 따로 시간 내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 동영상 듣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 어렵게 오셨다면 가능한 수업 중에 다 외우려고 다 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노력하면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능한 수업은 집중해서 들으셔서 암기코드 같은 것도 그냥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뭐 앞글자 따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생들이 하는 얘기에요 천재 같다 천재스럽다 지니어스 암기코드라고 그래요 어찌 되거나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제가 따로 이렇게 편하게 일상에 가까운 용어들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암기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수업 중에 할 거고 네이버 밴드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가입하셔서 매일 기출문제 두 문제씩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올려드려요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올리고 있지 않는데 조만간에 이제 한 12월달 중순이나 그쯤 되면 기출문제가 하루에 두 문제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학원 오면서 차 속에서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시간 날 때 밴드에 들려서 한 두 문제 어 이거 배웠으니까 풀려지나 해서 잠깐 잠깐 확인하면 1년 동안에 기출문제 감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평가단 문제도 해설 강의와 함께 밴드에 올려줄 거니까 매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올려주면 다시 한 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 될 때 평가단 10문제 풀어볼까 뭐 우리는 한 문제 푸는데 1분 정도 소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틀린 것들만 해설 강의 찾아보면 한 2, 30분 내에 10문제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 계속하면 어찌 되거나 우리 목표는 합격이 목표니까 오셨으면 합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합격을 많이 시킨 선생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내가 안 될 때 잘 되는 사람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옆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또 뭐 재수생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공부한 걸 다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했나요 확인해 보면 뭔가 구멍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다시 해야지 내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옳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방법 자체를 이렇게 뒤집을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했던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 교시는 시험 제도하고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잘 잘 감사합니다.